대카역 바라봐 주시고 일단 한 번 찍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도 한 번 바라봐요 영화 속에서 대역 없이 먼저 설현명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카역을 처음에 가렸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캐스팅이 되자마자 승마연습 그리고 액션연습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액션이나 말을 타는 장면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표현했는데 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액션연습 승마연습부터 꾸준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을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안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힘들면서도 재미있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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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